자, 이번에 근세, 조선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제가 조선사 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 9월 말이거든요. 9월 말이고 10월달, 12월달인데 10월달에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모의고사를 제가 예전에는 토요일요일날 나눠서 했는데 강도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토요일요일 중에 일요일만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요. 내탐을 다 몰아서 두 개를 몰아가지고 진행하고 토요일날은 강도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10월달하고 11월달, 이렇게 해서 12월달 둘째 주, 그 전까지는 전주에는 좀 쉬고 시험보기 전주에는, 그래서 쭉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강을 좀 하긴 하겠는데 진도가 이제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요. 조선사 끝마치고 시험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조선 전기라도 이렇게 끝마친 다음에 조선 후기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중에 1월달에 다시 이제 2월달부터 제가 또 강의를 하겠거든요. 그 중간에 1월달에 그때 제가 이제 보강식으로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시간관계상 그렇다고 해도 뭐 하지는 못하고 다 못하고 그렇다고 해도 뭐 그냥 쭉쭉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1월달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빨리 듣고 싶다 하면 제가 21년도에 전반적으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좀 약간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에 관련된 내용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통을 이제 보죠. 255페이지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위화도 해군가 사정계획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 실권을 정확한 이성계는 정홍주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공양에게 성향을 받아서 왕위에 올렸죠.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고려 후기 때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이 상황이 이제 조선의 태조죠. 태조. 그래서 조선은 자칭 제옥이라고 하지만 이 조종제라는 이제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항제국예법인 조종제는 다만 예를 둬서 이 조종제를 통해서 모호를 삼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됐죠. 뭐 이렇게 했고 자 이게 이제 475년에 왕업을 지냈던 고려왕조를 멸망하고요. 새로 조선왕조를 권고했다. 자 이성계혁명, 이걸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이성계혁명, 이방원, 남원, 조준, 정도전에 미리하고 그다음에 도평의사사의 공식적인 승날로 이루어졌다. 도평의사사는 고려 말 때 상당히 권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왕권의 계승을, 왕의 계승을 승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평의사사는 고려의 고관의 합의기관이었고 최고 정무기관으로서 공양왕의 왕이와 이성계의 직위도 이 기관의 의결에 거쳐서 형식을 받아서 정통성을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고요. 즉위원 직구 퇴조는 모든 법제와 문물을 전조의 고사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고려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계승하겠다라고 선포했지만 이는 민심을 해외하기는 거고 실제로는 그 안에서 고려의 구신을 제고하고 등장한 신정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기반을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태조에서 태종 때까지 이런 기반을 만들고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고려의 어떤 시스템에서 조선의 시스템을 넘어가는 가도기 시기야. 그래서 이 가도기 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간제개편들이 일어나요. 간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편, 군대 제도개편, 군사제도개편을 비롯한 행정조직개편 등등 여러 개편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 이 시기가. 기구도 많이 만들어지고 설치되고 폐지됐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설치, 폐지, 또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안기할 때가 많아요. 태조부터 태종 때까지 간제개편, 군사행정 등등등 그리고 이게 정착되기 시작한 건 성종 때죠. 성종 때부터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고려 초창기 때, 고려 후기 때와 조선 때 그러니까 이제 여말 서초 때의 이런 시기, 특히 태조와 태종 때, 고려 초기 때의 간제 변화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템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작업은 우선 최고 권력기구를 발편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군제개편과 이었던 도평을 사서 약화가 그것이었다. 자, 태조는 직위하자마자 종래 군제를 개편해서 그,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응 친군의를 설치했고 이 기구는 국왕의 친위병 조직으로서 중앙의 병력의 핵심을 이뤘다. 다음에 이제 응 친군의를 그, 응 상건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병권의 중앙 집권을 이뤘다. 자, 유형 상건부에 설치는 도평유사서의 기능을 약화시킨 조치였다. 그래서 도평유사서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권한을, 군사 권한을 유형 상건부로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군정이 유형 상건부로 기속되는 과정에서 중추원의 군정 기능은 허명화됐고요. 도평유사서의 근무 기능 역시 소멸되면서 도평유사서는 정무만 감정하게 됐고 도평유사서도 나중에 의정부로 넘어가죠. 그래서 도평유사서가 이렇게 해체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군제 개편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태조 때 군제 개편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좀 나올 부분이 되죠. 이거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기출해서 한번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출 분석한 게 있거든요. 요걸 좀 볼게요. 자, 기출 잠깐 분석하면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예전에 10년도인가요? 그때 정도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정도전의 여러 업적들이 쭉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태조 때 군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태조 때 그 군대를 총각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그 당시 위영상군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영상군부의 수장을 누가 담당했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그 당시 태조에게 그가 저수한 진도라는 범법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진법의 훈련을 건의했고요. 진도는 군대의 이제 훈련과 국방에 대비하도록 역대 병서를 참작해서 보충을 했고 시일 맞도록 순차와 변모를 현목을 정하는 책인데 이성계는 정도전의 의견을 채용해요. 정도전의 파한 위영상군부사로 이제 임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위영상군부의 숫장군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한 위영상군부라고 하지만 위영상군부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고려 말기 때 상군 총재부를 개편함으로써 중앙군의 10위를 간절하는 그 뭐냐면 상원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정근대 시대 때 이제 군대 편제는 3위나 5단위도 끊어져. 5위제, 상군부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10위라는 게 있는데 이 10위라는 건 뭐냐. 초창기 때 10위는 고려시대 때 2군 6위가 있었죠. 2군 6위. 이 2군 6위가 합치면 8위가 되잖아요. 8개 부대가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고려시대 때 2군 6위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신집권 이후 도방이나 산별초 등 같은 사병적 성격적인 군대가 등장하면서 2군 6위가 무시화됐고요. 물론 예전부터는 유명무시화했지만 무신집권 그때는 더 유명무시화했죠. 자, 이성계가 즉위하자 고려 2군 6위에다가 파대에다 자신이 거는 한경도 출신의 사병집단이 있어. 그래서 위용친군이라든지 있죠. 위용친군이라도 앞바지에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태료가 즉위하자 종래의 군제 개편해서 친위구였던 위용친군이들 개편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2개 부대도 구성되는데 자이아 5위로 구성됐어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이제 2군 6위 8위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시비야. 그래서 이 시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의원상군부를 설치했던 거죠. 자, 의원친구를 중심하는 의원상군부를 넣어서 보조하겠다. 자, 의원상군부와 시비 간의 통솔관계가 아직까지 초창기 때문에 미약했어요. 그 이유는 의원상군부의 지도부 시비 시비군 등을 왕자라 대신 겸직한 절제사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때 한양을 지쳤던 중앙군의 시비와 시비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전시대 때 홍건조가 외부의 침입이 많아지자 수도방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병산군으로 시비군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그대 명부 동원할 수 있는 명부를 폐기라고 하는데 이 폐기를 원수하여 관리하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군들은 수도부군에 취한 유지로 도움이 되었지만 원수라고 칭하는 세혁가들 주로 이성계나 채원 같은 사람들 군인정치가들이 시입해 시비군을 자각해서 종종 상대 정치세를 억압하는 상황이 있다. 이성계가 직위한 후 원수를 절제사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왕자라 대신들에게 이렇게 권한을 줬던 거죠. 왕자 대신들에게 각도에서 올라온 변상군을 중앙의 시비를 가난하게 했다. 그것은 직권 초기에 자신의 헐족과 측근에게 군사권을 주어서 정권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류의 원수제 같은 문제점이잖아. 절제사가 지방의 번상군을 징부하고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위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위패가 폐기죠. 시위패 폐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군들을 사병화시켜 장기적으로 왕권을 약화시키는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정도전은 판위상군부사가 된 후에 혹 11일 14호 개편했어요. 11일 14호 개편하고 상군을 복속시키고요. 지휘계통의 상군부를 복속시킨 조치는 중앙군을 정비하여 14호 유흥상군의 지휘관계를 명확히 한 거야. 예전에는 유흥상군부가 14호 개 명령을 내도 11일 명령을 잘 안 들었어. 절제사들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었는데 유흥상군부하고 이제 11일 14호 편지하는 과정에서 유흥상군부가 14호의 어떤 그런 종속관계를 명확히 했다. 상하관계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 14호는 이름이 계속 바뀌죠. 태종 때 12사가 됐다가 다시 세종 때 14로 됐다가 세종 때 12도로 바뀌었다가 문종 때 5사로 바뀌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중앙군 조선정기 때 중앙군은 5위라고 하잖아요. 이 5위 체제는 세조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앞에서 유흥상굴을 만들어서 중앙군을 통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군이 12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이제 지방에서 올려온 시위군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병화된 시위군을 중앙에서 장악하게 해서 앞에서 정도전이 진도를 입각한 진법훈련을 했어요. 앞으로는 앞에서는 요동을 정벌했다고 하지만 이런 군사훈련을 통해서 또 뭐냐면 훈련권을 이제 뭐냐면 중앙에서 갖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시위군들이 그 당시 절제사 사병 역할을 했는데 이들의 훈련권을 정도전이 가져서 중앙에서 가져서 훈련시키면서 이 사병들 그러니까 절제사하고 그 당시 시위군들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법훈련을 통해서 절제사를 통제하고 시위군을 직접 중앙에 통소하기 위해서다. 정도전은 만약 절제사 진법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그가 왕자의 신문에도 이성균은 강력한 처벌 요구하기도 했다. 진법훈련을 통해 사병이 약하는 왕자의 반발을 사게 돼서 방석의 왕의 세자치품 문제와 맞물려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왕자들은 각각의 절제사로서 자기가 권해낸 시위군이 있었는데 이걸 사병화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정도전이 와서 진법훈련을 한다고 해서 시위군들을 다 통서해가지고 자기 밑에서 훈련받으러 하니 이게 빡친거죠. 한반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위군들 시위군하고 절제사회관계 끊어놓고 얘네들을 중앙에 통제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도전하고 갈등이 있었죠. 무려 정도전하고 이방원의 갈등이 일어난 것은 여러가지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사병화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도전의 사병화파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시연됐냐면 이방원에 의해서 시연됐어요. 좀 아이러니 모르지만 이방원이 막상 권력을 장악하니까 정도전의 정책이 사병화파가 맞거든.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할 때 사병화파의 중앙권력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정도전의 정책을 이방원이 그대로 계승해서 사병철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병을 폐지하고 12사에 통합시켜 나갔다. 그래서 정도전의 사병화파의 의지가 역설적으로 사병화파의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인 정도전의 의해서 시연됐다. 정도전의 사병화파의 의지가 역설적으로 사병화파의 이유로 사병화파의 의혹 그를 죽인 정도전의 의회 정도전이 아니죠? 이거 많이 잘못했네. 태종에 의해서 실시됐다. 이성계에서 이거 곰쳐야 되겠다. 많이 안되네. 내가 써놓고도 많이 안돼. 하여튼 이거 있고 그래서 사병화파 관련된 내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해서 얘기하면 이용상군부를 설치해서 그 당시 그 밑에 11을 두고 14가 개편됐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14로 이렇게 둬가지고 얘네들은 뭐냐면 상황을 명확히 했고 그 다음에 진도 훈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위군들을 사병화되는 것을 막고 중앙군으로 예속화시키죠. 근데 이 가정에서 이방원이 정도를 죽이게 되고 근데 이 정책을 그대로 이방원이 이어받아가지고 이럴 시위군들을 절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패기를 다 뺏어가지고 뭐냐면 중앙에 직접 통치를 해서 시비에 편입시켜버린거죠. 그러면서 사병허파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한국사 통로를 볼게요. 세조는 또 문무관리의 선발과 임용제도를 새롭게 수입했다. 그래서 즉위의 무과부터 이과 이과는 서류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문무, 위, 역, 음왕, 이과 등등 문문과 해서 이걸 보통 칠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칠과 제도를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문음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서제도. 고려시대 때는 음서가 여러분들한테 5품 이상의 자제들은 뭐냐면 시험을 안 거치고 임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달라요. 조선은 2품 이상이고 시험을 봐야 돼. 음서도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음서도 넓게 본 과거제도 하나예요. 시험이 되게 쉬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되게 좀 어저어. 그래서 여기에 시험을 봐서 50%만 합격하면 낮은 간직에 들어가고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은 자제들이니까 고관 자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고관 자제들을 위해서 슝임이라는 특수한 군대를 만들어. 이게 서울에서 6개월 동안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하면 낮은 직급의 뭐냐면 활령종도 되는 지망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어떤 형태든 간에 청거든 음서 등 하근에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된다.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해야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일종의 국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하여튼 이는 직무 중심의 지배층을 재편성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험 제도를 강화시킨 것은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지향하게 한 거다라는 거죠. 과거제도 조선시대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통치기구의 개편은 지방제도에 대해서도 세졌다. 1393년에 관찰사 제도가 복구하여 각도의 전인환경기관을 백치했고요. 아마 이게 관찰사는 제도가 고정 말대홀대 등장했는데 이게 치폐를 거듭했나 봐요. 게다가 태조 2년 때 다시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뜻했다. 또한 지방군현의 행정기관의 수정의 자격을 유품인상의 창상가를 고정시켰죠. 그래서 수정의 자격이 너무 낮으면 지방에 나가면 지방 유지들이 깔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였던 거죠. 그런데 조선 초기 때는 아직까지는 지방의 유지들 향리색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커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정이 마음에 안 들면 고소도 하고 민원도 넣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부인고소 금지법을 만들어서 민원을 차단시켰죠. 그다음에 수정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까지 했어. 죽여놓고는 사고사로 죽였다. 이렇게 뽕을 치고 복을 하죠. 전선의 공연을 보면 수정들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조선 초기 때 얘기야. 조선 초기 때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수령을 죽여놓고는 아 여기 뭐냐면 귀신들이 죽었다. 죽였다. 막 이런 식으로 뽕을 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참상관을 고정을 시켜놨지만 그럼에도 지방 유지들의 세력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태조가 했던 일 중에 예전에 기출명이 나왔던 게 이것이죠. 종래 속현이나 항소부국의 수령들이 파견되지 않았다고 행정부를 확보하고 주요로 통합시켰다. 그래서 향소부국이 완전히 제도료가 없어져요. 물론 고려말 때부터 조금씩 없어졌던 건데 이때 완전히 제도료가 없어졌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대 지문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고려말 농민의 유의 도망으로 무실해진 군현재가 재조정되었다. 군현재 개편은 폴차강리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지권을 강화시켰는데 군현재 개편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지방제도 할 때 좀 얘기하겠는데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 군현재는 이게 이제 신분적 예속관계 가게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현이 속현을 뭐냐면 통제를 하고 심지어는 주현이 자기보다 더 큰 속권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신분적 예속관계에 따라서 한 건데 그런데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물론 신분적 예속관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받았다. 인구라는 토지 결수에 따라서 뭐냐면 군현을 나눴죠. 군현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편제를 만들었다. 신분적 예속관계가 아니라 행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구와 토지에 따라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군현의 등급을 나누고 이 상호군간의 관계는 서울 예속관계가 아니라 왕 밑에 있는 뭐냐면 왕 밑에 모든 사람이 상호 병력 쪽으로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평등한 관계예요. 작은 군현이나 큰 군현이나 다 똑같아. 이거는 하여튼 뭐 있겠느냐 이건 나중에 지방제도 할 때 다시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종전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행정적 성격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일련의 실책과 함께 세왕교의 개척을 주도한 사람들은 포상계가 행해졌다. 세조는 자신의 지지세율들을 계곡공신 원종공신 등을 책봉하며 토지와 노비를 분급화해 주었다. 이로써 이들은 국왕과 신하나 군사관계 속에 공신이나 어떤 특별한 유대관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서 신왕지에 충실한 신화가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왕교의 개척과 국고개정과 국도의 신정이 요구되었다. 이게 상당히 국정과정에서 진행되죠. 국고개정은 조선이라는 국고를 사용했다는 알려진 거죠. 그래서 직구 태조는 신명사대의 정책 노선에 입각해서 명태조에게 홍무제인데 홍무제하고 태조의 관계는 벌써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태조에게 즉위에 대한 승인과 함께 조선이나 한영 등 어느 하나의 국고를 정할 것을 요청했다. 조선이라는 것은 예전에 고조선이 있죠. 이걸 연상시킨 원래는 고조선이 조선이었는데 나중에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앞에 있는 고조선을 했잖아요. 그걸 한거고 한영이란 뭐냐면 그 당시 이성계의 고향을 의미해요. 고향이 한영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조선을 염두에 두고 올렸을 것 같아. 왜냐하면 조선이 중국에서도 알려진 명칭이고 한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명락 갈등하고 철령이 있죠. 철령이 철령이가 그 안에 한영이 속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명태조가 입장할 때는 조선을 선택할 걸 감안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할 때는 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국호를 선택하는데 중국한테 이렇게 뭐냐면 선택하도록 하나 정해달라고 요청한 게 좀 그래요. 국호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옆에서 결정해주는 게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상대로 태조가 조선이라는 국권을 하라고 명령을 내셨죠. 이에 국권을 조선으로 택정되어 태조 2년부터 사용됐지만 왕위 승인권은 당시 여진 문제와 세공 문제 같은 양국의 관계가 순조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은 조선국왕을 인정해주는 책봉의 관계에서 인정해주는 금인하고 고명을 뭐냐면 보내지 않았어. 금인하는 건 조선국왕이라는 뭐냐면 도장하고 고명이라는 건 명령서거든 너를 임명할 때 명령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내야지 정식으로 조선국왕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건데 보내지 않았어. 이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홍무제하고 뭐냐면 이성계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홍무제가 이성계에 의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결국에 그 문제는 나중에 영납제 가선이 해결돼요. 이 부분이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왜 조선이나 국골상이냐 이런 거죠. 이거는 앞에서 고려호기 때 고조선 계승의식하고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데 미래인교과서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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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교과서 107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세난화 이름을 다시 조선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있거든요. 통일신란시대의 옛 고구려 백제지역의 주민을 스스로 고구려 후예 백제의 후예라고 여기며 상국의 유민의식을 갖고 있다. 앞에서 말한 일통 사망의식이죠. 사망의식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후 백제와 후 고구려의 성님은 이러한 배경을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도 상국의 유민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모총의 성역천도운동은 고구려 계승의식과 신라 계승의식에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또 무신집권기에 봉기한 최강수 이연녀 김사민은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보험을 내세웠던 사실에도 상국 유민의식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몽골의 친일과 원해 간섭에 저항하면서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 후예기 이전에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당군이란 존재가 등장하죠. 당군의 후예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상국 유사와 제왕원기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의 성립은 당군과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기원을 삼는 인식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구가 그렇게 뭐냐면 다양하지가 않아. 딱 보시면 세 개 국구로 딱 정해져 있죠. 보면 조선 고려 한 조선은 지금 고조선도 있고 조선 황조도 있고 저 윗동네에서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인민공화국 고려라는 것도 고려 고구려 이렇게 있고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한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도 한 국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것 같아. 주로 이렇게 그렇게 있고 그래서 태류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조선이라고 바뀌고 도읍을 한양으로 오겼어요. 한양으로 해갖고 한양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죠. 원래 대부분 사람들은 한양촌도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조선 급진파 개혁보다도 한양촌도 반대했죠. 정도 왜 한양으로 옮기냐 고려가 고려가 좋지 개경이 좋지 그렇게 했던 건데 끝까지 이성계의 의지대로 한양을 옮겼죠. 그래서 한양을 옮기는 과정에서 정한 이유가 여기 나왔는데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전골 다수의 십고요. 한강을 끼고 있어 고통에 편리하고 물자가 풍부하죠. 그리고 주변에 산이 둘러서 외적을 막는 데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양을 선택한 이유가 남경길질선에 입각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남경길질선 아니에요. 나름대로 유교적인 지휘관 합리적인 지휘관 입각해서 쓴 거야. 한양은 딱 중앙에 있고 한강도 있고 물자 유통도 있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연의 요소죠. 천연의 요소고 물류중심의 기반이기 때문에 한양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미 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한양 기지설 때문에 뭐 그것도 있겠지만 실제 한양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딱 중앙부고 상당히 요충기기 때문에 한양 옮기자는 거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려시대 때 한때는 숙중 때 숙중 때 한양으로 천도하려는 계획도 하고 거기에 궁궐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결국에 숙중이 옮기려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옮기지 못했는데 이걸 이성계가 결행한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여러 곳을 도읍지에서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 예전에 숙중 때 지었던 궁궂이 있었어. 거기에서 잤는데 여기가 딱 자고 이러니까 깨닫는 여기가 진짜 명당이다. 이게 길지다. 이렇게 해갖고 이때 뭐냐면 여기를 정하겠다 해서 한양이 도읍지에서 정했는데 앞에서 길지가 아니라 앞에서 제가 장모하는데 길지가 아니라 이런 합리적 이유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양을 왜 이렇게 궁궐을 정했냐. 도읍을 정했는 것을 남경길지 수소로 하면 틀려요. 이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숙중 때 만들었던 궁궐 있죠. 이 궁궐을 확장해서 만든 것이 경북궁이죠. 경북궁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한양에는 경북궁을 위로돼서 궁궁과 종목사직 시정가 가나와 학교 등이 세워졌고 주요 건물은 유교이념에 따라 배치되고 그 명칭도 유교경전에서 또 따왔다. 이렇게 경북궁을 위로돼서 사대문 우리가 알고 있는 흥이진문 동의문 숙중문 숙중문 있죠. 다 유교적인 이념이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경북궁 같은 경우는 시경의 한 구조에서 따온 거고 각각 간천명칭이라든지 문의 명칭 등등이 다 유교적 이념을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명칭을 주로 누가 만드느냐 정도전이 만들었죠. 정도전이 조선 초기 때 상당히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냈던 사람이야.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로써 조선은 새로운 국가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양하고 한양의 수도도 정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 뭘 얘기했어? 조선이나 국호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이 뿌셈에도 있어요. 뿌셈에 보면 하영청도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은데 중요한 부분만 발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뿌셈 4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뿌셈 4권 40회 짚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앞부분에 한양을 옮기는 과정에서 반대도 심했고 어딜 옮겨져가지고 개동산 정하고 이렇게 무학대선 왕심이 주장하고 등등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한양의 1차 천도를 볼게요. 자 마지막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요거 읽기 전에 두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두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자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한양을 새 도입지에 정해놓고 개경으로 돌아와 당시 최고위격인 도평 이사사락은 정식으로 천도를 건의했다. 왜냐하면 천도는 예로부터 국가의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점 부담은 물론 그리고 토목공사에 동원할 백성대 고통에 수반된 이므로 대신대 동의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태종 3년 8월에 도평 이사사는 한양이야말로 앞뒤 산하의 형세가 빼어나고 사방의 도리가 고르고 배와 수사가 통한 한강이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 도평을 정하여 호세의 연고톡 전승하면서 하늘과 백성의 뜻을 맞게 맞을 것이다. 왜 한양이 도평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남경길지서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조선 자체가 이걸 반대해서 성리학적 가치를 내세워서 했던 국가인데 이걸 가지고 도평을 정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좀 볼게요. 한양은 상과 강이 황세가 빼어나고 전구에 팔 때 중심이 자리잡고 있으며 육류와 수요의 교통요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나의 수도가 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새 도평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한양 도평지의 특강성은 풍수 도참이 아니라 유교적인 합리주의 지휘관에 입각할 결정된 거다. 이게 키워드죠. 유교 합리주의 지휘관 나름대로 있고 지금은 입점할 때도 유교를 빼놔도 합리주의 지휘관에 입각한 거죠. 제가 볼 때 이성계가 한양을 도평을 했던 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 신의 한수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태조 이성계는 태종 3년 9월 신도 궁굴 조성 도감을 설치해서 정도존의 중심을 한양에 파견하여 종류와 사직 궁굴 간천과 시가지 도의 터를 정액하고 그 지도를 만들게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한양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천강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뭐 600주년을 맞여서 10월 28일 심해 나눠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달력부터 볼게요. 한양의 국문은 청도 이름에 1395년에 대작전 윤곽이 전해졌다. 세조 4년에 4년 6월에 한양부를 한성부로 이제 뭐냐면 개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는 일단 종료사직이나 궁굴이 완공되었고 시호대는 궁굴이는 경복궁이라고 하죠. 시경의 한 구조돼서 떠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이제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같은 입구에 있고 12월에는 태조가 새로운 궁굴 광복궁에 들어갔다. 태조 5년 1월에서 9월까지 도선과 사대문과 사대문은 중간중간에 사소문이 있었어. 지금 없어졌지만 사소문이 중등되었다. 태조 5년 4월에는 5부 52방을 구획하고 방해명칭이 정했다. 그런데 천도한지 3년 만에 태조 7년에 왕자의 날이 일어나잖아요. 충격을 받은 태조는 왕에게 정족에 물려나고 은퇴를 했고 그런데 거의 반강제족을 물려났다고 보시면 되죠. 정족은 여기가 제의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개경을 환도했죠. 개경 환도했다가 다시 2차의 왕자에 일어나고 그때 방원이 실폰을 장악하고 11월 왕에 오는 태조인데 그때 태조가 태룡을 안 좋아했죠. 그렇지만 일단은 왕이 됐으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항의 부탁을 했어. 내가 한양을 천도했는데 다시 개경 옮겼잖아요. 재천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태룡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천도를 했다. 태종이 이외에 그런데 태종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으로 가진 않고요. 어디에 갔냐면 따로 궁궁을 만들었어요.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태종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왕자에 일어나고 있던 곳이 경복궁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경복궁을 정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옆에 창덕궁이죠. 창덕궁. 창덕궁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주로 살았어. 그래서 조선전기 때는 경복궁이 정정 정궁 법궁이고요. 그다음에 창덕궁이랑 창경궁이죠. 창덕궁을 좀 확장시킨 게 성정 때 창경궁이군요. 그게 뭐냐면 이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법궁 정궁인 경복궁 체제와 그다음에 이궁이었던 창경궁 창덕궁 체제가 이렇게 양궁 체제가 지속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이 수도 옮기는 과정에서 정무에 점을 쳤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죠. 아마 가라로 점을 쳤을 것 같아. 들어간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인데 읽어보시고 결국에는 태종 때 들어와서 다시 한양에 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한양 천도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다시 넘어가서 한국통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의 청구 역시 즉위 직후에 그 의사가 표현됐고 1393년에 한양으로 정하여 옮겨졌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의 구세역의 어떤 정통기반인 개경을 떠나 새 왕조의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의 사회였다. 새 도읍은 여러 궁궐을 비롯해서 종료 사직 및 가나 등을 구비되어 성각에 축조되었고요. 그래서 태조 5년의 모든 공역이 마무리되면서 직권적인 양반 국가의 원목을 갖추었다. 그리고 태조에서 태종 때까지 여기 한양 부분에 두는 성각이 있죠. 성각을 만들었어요. 태조 때에서 태조 때까지 쭉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각 공사가. 그런데 이 큰 도성을 성각으로 둘른다는 것 자체가 나성을 만든다는 자체가 좀 힘들긴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후에 보면 정자호완이 임진하는 때 한양 도성이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왕권 강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등등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잠깐만요. 이거 보기 전에 시민화국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시민화국사 고려해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아 자, 여기 세왕조의 계창부터 보겠습니다. 이성계는 이성계는 1392년 7월 17일 신화 50명이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올렸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부터 이어진 개혁의 최종 결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왕조 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다. 태조 이성계는 왕위의 오륜에 작성한 즉위교소에서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로 하고 의장과 법제는 고려의 고사를 따른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수사에 불과했고 이미 개혁을 어느정도 완수한 다음에 새로운 왕조에 등장했다는 불안을 잠재하는 의도도 있었다. 나라를 갑자기 바꾸면 좀 불안할 거네요. 그 얘기를 했고 한동안 태류도 왕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것보다는 건지고려국사라는 이름으로 통치했어요. 건지는 대항하다. 대항하다는 거죠. 왕을 대행해서 대신해가지고 통치를 했다 해서 건지고려국사라는 이름으로 통치했던 거죠. 조선을 건국한 주최 세력들은 급진파 사대부들이죠. 왕도 정치를 포방하면서도 국가의 공적인 성격을 강한 노리겠다. 그래서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돼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한당유학적인 이념도 같이 있어. 예전에 유학 있죠. 홍구학적 유학. 한당유학이라는 국가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개념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공개념 주례 같은 데서 공개념을 가지고 와서 토지 공개념 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공개념을 관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관영법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용으로 운영했던 것들 국가 체제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통적인 성리학은 맞지 않은 체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또 이들은 또 뭐냐면 성리학은 왕도 정치를 내세우잖아요. 물론 이들도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야. 그렇지만 역성형론기 때는 예의적으로 폐도 정치를 일부 인정했어요.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지만 폐도 정치를 일부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당 유학적 성격이 상대방 많다.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고 공개념의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주례의 인여받아서 공개념을 강조하면서 토지 공개념이라든 등등 국가가 여러 가지 간섭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왕도 정치에도 폐도 정치도 일시 인정해줬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했고 우리가 생각한 순수한 성리학이 나오는 예들은 언제 때냐면 16세기때라고 보시면 돼요. 조광조부터 사림들이 등장했잖아요. 이때 들어와서 뭐냐면 성리학자들 순수 성리학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종전에 성리학이란 핑계로 내세우면서 성리학을 내세우면서도 계속 한당 유학적 내용이 남아있었잖아요. 그걸 척결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홍구파들도 예전에 간학파 애들과 초창기 때 혁명파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는 성리학인데 그 안에 찾아보면 한당 유학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차후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지향에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향리와 재리풍관 등 항천유역자를 통제했다. 또한 전제개혁을 통해서 토지경보를 억제하고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토지공개념 주례이념에서 바탕을 둔 거죠. 신분적으로는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 정어와 백정의 구분이 해체된 걸 바탕으로 초기대 양인과 청인을 구분한 양천제를 법적으로 시행했다. 양천제 당나라 때 시작된 제도인데 이게 기록에 보면 통일신라라 시대부터 등장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고요시대도 기본적으로 양천제야.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근데 조선 때는 최대한 이걸 지키려고 했지만 이것도 반상제에 밀려가지고 초창기 때만 그랬던 거고 실제로 잘 안 됐죠. 그래서 양천제라는 것도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등급을 나눠가지고 개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략적 이념하고 맞지가 않아. 한당유학적 이념이 상당히 반영이 된 거죠. 국가가 국역체제를 이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양천이라는 걸 심부를 나눠가지고 국역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양천을 나눠가지고 운영했던 체제인데 이 윗바닥에 한당유학적인 세계관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아까 전에 성리학과 한당유학으로 같이 있었다. 공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상면에서 더욱 급심한 변화가 있었다. 고려는 불교를 정신적 지도사항으로 나누었다. 반면에 조선은 고려 말에 도입한 성리학을 중심에 뒀다. 유학은 이미 고려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 있었지만 신유학이 있었던 성리학은 가장 중심 사상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가 근거됐다.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사회의 주도 사상이 구체됐음에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회는 당시 최고 지배적 구강을 이끄었던 스승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사나 국사제도가 있었죠.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달성할 때 자문에 응하거나 그 다음에 구강에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때로는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당시 시대의 이념의 최고 담당자여서 지휘를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초기에 국사 왕사가 존재했지만 세종 때 이어서 사였다. 그래서 무학대사처럼 뭐냐면 옆에 왕사 어떤 사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성계 자체도 고려를 불교를 계속 신공하고 있었군요. 이성계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왕들이 불교를 개인적으로 믿었어요. 심지어 세종조차도 초창기 때 불교를 배격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딸도 죽고 개인적인 경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세종도 불교를 받아들였죠. 하여튼 그래서 무학대사는 왕사로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세종 때 이뤄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세종조차도 나중에 말년에는 또 불교를 숭배돼요. 하여튼 그래요. 대신 왕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경영관과 그 다음에 세제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서연관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경영과 서연제도가 그 역할을 제신했다는 거죠. 국사 왕사 대신에. 근데 주의할 것은 고현시대 때 경영과 서연은 없었냐. 고현시대도 있었어요. 이 공영과 서연관 자체가 중국에서 건너온 제도이기 때문에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냥 경영과 서연은 가끔씩 하는 이벤트였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정착돼서 웬만하면 해야 돼. 물론 안하는 왕도 있긴 있었어요. 연산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싫어하고 세조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상당수 왕도는 그냥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이나 서연을 통해서 국사나 왕사 역할을 대신했고요. 이들은 고려의 국사나 왕사를 대신해 지지로서 성리의 정통학자금 관료되었다. 대개 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위직 관료들이 참여했죠. 경영에서는 또 같이 정치를 논했기 때문에 보통 경영정치가 행위였죠. 경영과 서연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고요. 국화수도를 볼게요. 세왕조를 세우게 되면서 나라이름도 필요했고 수도도 찾아야 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명예 조선과 하영을 제시한 후 조선으로 재가를 받아 1392년 2월에 결정됐다. 조선은 앞에서 얘기한 고조선에 온 이름이고 한영 이성계 고향을 의미한 건데 한영은 원의 수도였던 칼라코롬의 한자 이름 같았기 때문에 조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마 이거는 저자의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조선이라는 말이 중국에 널리 유행했기 때문에 알려져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제 생각 천령이란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천령이란 고조선이 단곤조선을 의미한 건지 아니면 기자조선을 의미한 건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호칭이 아름답고 이것이 전래된 지가 오랫다는 밝힌 점에서도 명예에서는 기자조선을 중시하긴 것 같다. 명예인점은 기자조선을 중요시 여기인 것 같고요. 정도는 역시 명예청자가 국호를 조선에 지지한 점을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후에 봉했고 비교한다. 이렇게 했죠. 기자조선 관련된 내용은 우리 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죠. 그런데 대개 부정하는 이게 많아요. 있다가 해도 우리가 생각한 중국 측에 나온 것처럼 이는 기자조선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다만 이게 중요한 건 기자의 역사의 실체를 떠나서 기자라는 존재가 후에 어떤 역사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 역사인식에 그게 중요한 거죠. 기자라는 것이 실존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라는 존재가 후에 조선에 어떤 영향을 존재인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예제거가 받은 것임에도 기자의 홍보과 활조교 시행을 연관시켜 유교적이 이사국과 시윤을 국구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이나 이런 배경에는 고려말 이래 대항쟁에 부각되는 장군조선이라는 어떤 인식이 자리적 있다. 이게 통설이죠. 이게 통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태조는 1393년 9월에 새 도입진을 한양으로 결정하고 10월 25일 날 수도를 이전하였다. 고려의 구신과 기득권 세입들의 근거적인 계경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출발하는 의도였다. 정치적인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양을 왜 정했냐 이유가 있죠. 한양이 산이 감싸고 있는 지세를 하고 있으며 국토의 한가운데 위치했다. 배삼 임수 지지이기 때문에 물류교통 요충지기도 하면서 방어하기도 편했기 때문에 이는 도읍으로 이어지는 육롱한 한강을 끼고 있는 편리한 수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던 것이다. 그러나 한양으로 천도한 지 5년 만에 정종은 개경으로 한도를 결정했다. 태조의 후기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1차 왕자의 난이 한양의 기운이 좋지 않아 일어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후 태종은 이성계의 뜻을 받아들여 1404년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다. 이 과정에 한양뿐만 아니라 개동산 무학 등의 후보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격론을 다시 한양으로 기결됐다. 한양의 최종 수도로 정해진 것은 산하의 상세가 빼어나고 사방으로도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혜가 통일을 편리하다는 이유로 되었었다. 이유였었다. 정치적 이유는 천도와 천도를 걷었지만 유교적 합리주의에 따라서 수도가 결정될까. 그래서 수도결정의 말을 쓸 때 유교적 합리주의를 키워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경기지사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리학적인 입장에 남경기지사 어떻게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조에서 태조가 넘어가는 1차 왕자의 난이나 2차 왕자의 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